깜빡아 이제 가자 깜빡아 정말 완전 스토커예요 얘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저렇게 쫓아다니며 돌돌이는 너무 힘들고 싫어서 에잇 하는 듯이 보시다시피 너무 애기예요 강아지 나이로는 14살이지만 사람 나이로는 84살이에요 이놈자 아유 이 논자식풀같다 여기 왜 이놈자 으아아아악 까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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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가가 오븐에서 이렇게 잘 안 먹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살도 많이 빠졌어요. 이 원인이 다른 질병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인 것 같으니까 시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강아지들하고 있으면서 사이성을 기르면 어떻게 할까요. 사이에서 방문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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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취상으로는 어울리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사라진 적은 평온한 맛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